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수사 개입권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수사 방해를 해왔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복이라고 부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로골적으로 방해해 왔는지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수사 환경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이 찾아낸 정거와 진술로 결국 1월 29일 날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척건목력에 들어가는 최상위 그룹 인사들 가운데 다수가 포함되었습니다.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에 수면 위에 드러난 울산 사건은 단순히 경찰에 지시한 하명수사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보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정보를 생산하고 이것을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내서 김기현 울산시장 접근 비리를 이슈화해서 김시장을 낙마시키는 수준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의해서 막상 밝혀진 사건의 전모는 어마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명수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울산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모두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울산 사건은 문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청와대가 나선 일종의 선거공작이자 정치공작입니다. 선거에서 여덟 번이나 떨어진 송출호 현 울산시장은 더 이상 선출직에 대한 꿈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시장으로 하여금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건류했던 것은 바로 문 대통령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문 대통령의 소원이, 대통령의 소원이 바로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의 첩보 생산과 하명수사 지시입니다. 청와대는 송출호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기초로 해서 자체적으로 비리 첩보를 재생산한 다음에 이것을 경찰에 넘기고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정부의 바탕을 두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바로 그날에 그의 사무실을 덮칠 정도로 낙마사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와대의 검찰 협조 요청입니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고 계속해서 포강수사를 지시하자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자 경찰은 SOS를 청와대에 보냅니다. 청와대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울산지검이 경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서 시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청와대의 민정실에 속한 그런 비서관들이 조직적으로 검찰로 하여금 영장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와대 실세들의 후보자 매수입니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총동원되어서 송출호 후보와 당내 경선관계에 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총영사 자리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경선에서 물러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후보 지원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송출호 후보의 공략을 사실상 만들어줬고 또한 정부는 야당 후보의 공략을 무산시키면서 수천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여당 후보에는 예타 면제 특혜까지 베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보 생산,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관건 개입 등 모든 수단들이 총동원된 총체적 선거 부정이자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명목으로 제목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경찰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이 일의 최종 책임자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 위에 최종 책임자가 있다고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임종석이 울산 사건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엄청난 위험이지만 이득은 없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가장 큰 덕이 주어진 사람은 그래도 내가 친구 하나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문 대통령 자신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건 수사는 궁극적으로 문 대통령까지 갈 때 완전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1월 30일자 조선일보는 사슬을 통해서 이런 제목의 사슬입니다. 울산 선거공작 청와대 측근 13명 기소. 문 대통령 주도 여부만 남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사건의 핵심과 향후 방향을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30년 친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대통령의 정치 참모들이 대거 동원된 사건이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범죄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선거공작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앞으로 어떤 수사 방해와 검찰 장악 시도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사명감을 가진 검사들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순간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로일 수 있다. 아주 명쾌하게 이번 사건의 진단과 향후 전망을 내린 사슬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김양자님입니다. 1월 30일 날 내보냈던 방송 윤석열 결국 해내다 프로그램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총장님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문재인 퇴진, 추미애 사태, 민도청 해체, 조희연 사태, 정교조 해체, 조국 파면, 반중 친미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냈네요. 물론 김양자님이 내세운 그 후에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통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낙담하고 무엇에 절망하고 무엇에 희망을 갖고 있는가를 잘 담아낸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와대의 전직 현직 핵심 비서진들이 대거 울산 선거공작에 투입된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가 그야말로 범죄 소굴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번 울산 사건에서도 결코 대통령도 예외로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정도를 따라서 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감사라 합니다. 김양자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과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넓힐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제에 대해서는 새로 출범시킨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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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